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하고 여러분들 선거 방송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김동주 교수가 쓰신 이 책 여러분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독놈들 1건부터 5건 선거 부정을 해부한 책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문제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4천 명의 참정권을 박탈해버린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16년 은평갑에 jah님이 이렇게 제공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10장당 2장 무려 4천 장 넘는 그런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무효표가. 이제 무효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무효표 분석을 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일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특정 후보가 사퇴해 가지고 이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석 결과는 제가 다 이렇게 내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고 은평갑 사례가 아니더라도 은평갑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해낸 것 사전 투표 10년 동안 발견해낸 것 사전 투표를 부풀려서 유령 사전 투표 사수를 만들고 그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전산 조작과 위조 투표 투입으로 집어넣는 그 소위 발견은 하나도 여러분들 손상이 안 되는 그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제주값 제주월 서귀포시 이런 것은 사실인데 은평갑은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외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언제 사퇴를 하게 되는가 하니까 사퇴를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가 마치고 난 다음에 김신호 후보가 사퇴를 한 겁니다. 사전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에 김신호 후보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4천 명 표를 그냥 무효표 처리해버린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4천 명은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찍은 사람인 겁니다. 표를 찍었는데 그냥 그거를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선관위가 무력화시켜버린 사건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게 헌법 소원 대상인 겁니다. 사전 투표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가 2016년도에 바로 있었던 은평갑의 사전 투표지 4천 장 무효사건인 겁니다. 사전 투표지도의 치명적 단점을 드러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은평갑 무효표 4천여표 사전 투표에서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한 투표자들의 사전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무효표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고 사전 투표 위원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표를 잘못 찍은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사전 투표에 가서 김신호 후보 뭡니까? 김신호 후보를 찍은 표가 다 이런데 뭐죠? 사전 투표를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누가 지적하는 거 아니까? 오원호 대표께서 2016년 은평갑 사전 석표의 4천표가 강제로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사전 선거의 반헌법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옥 대표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추가해 가지고 2016년 은평갑 관회 사전 선거에서 1817표가 무효표 처리됐습니다. 개표 결과에서 기껀 후보가 일명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방송을 내보낸 다음에 제보를 받았는데 사전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당일 선거 이전에 사태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사전 투표에 참가한 4천표 가까운 표가 무효표되는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 책임이 투표자도 아니고 후보자도 아닌 사전 선거 자체 때문인 것입니다. 반헌법적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선거관리민을 숨기고 싶어서 중앙선거관리민회 개표 결과에 사태 후보의 이름도 없이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박주민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르다는 것은 조작의 결과이고 사전 선거 후 후보 사태는 사전 선거가 반헌법적 결과를 낳았다는 중요한 케이스라서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전 선거 폐지에 기름을 부은 결과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다시 분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1817표가 사태한 후보의 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8307표 가운데 최홍재 새누리당 2235표 박주민 3956표 최성현 299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효표가 되면 안 되고 김신호 후보가 1817표를 그냥 다 무효표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자료에는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무효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당신들 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선관위가 이런 결정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당신 그냥 표 던진 건 소용없어 이렇게 이런 결정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가 사태한 후보의 표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사전투표 무효표 비율이 20%대를 넘어섰다. 그 내용을 정정겸해서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전투표자들이 급성장한 것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쉽게끔 제야 H님께서 새로운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붉은색이 당일투표지고 당일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당일투표 비율이고 푸른색이 사전투표 비율입니다. 2016년이 상단이고 2020년이 하단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을 비교하시게 되면 뚜렷한 특징이 관찰됩니다. 당일은 크게 낮추고 사전을 크게 높인 겁니다. 2016년의 당일은 80% 사전은 20%였습니다. 서울의 2020년에는 당일은 60% 사전을 40%를 끌어올린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부산은 2016년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 80% 사전 투표 득표율 약 한 10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을 60% 사전 투표 득표율 거의 40% 가깝게 조정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 투표자 수를 계속 늘려온 겁니다. 이렇게 전국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 10년을 총결선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전 투표 조작의 핵심은 유령 사전 투표 자수를 만드는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단이 2016년이고 하단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서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당일 80% 사전 20%였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당일 50% 사전 거의 50% 가깝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전 투표 조작자의 핵심은 당일 투표율을 낮추고 사전 투표를 끌어올려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나는 골수 보수인데 사전 투표자 수를 계속 늘리는 것이 부정선거의 시발점이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남기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료를 이야기하게 되면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자기 주장을 주구찰장 여러분들이 외치는 겁니다. 이 부산도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는 80대 20이었습니다. 당일 대사전이. 그런데 2022년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한 55대 한 45로 만든 겁니다.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으로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특별하게 이렇게 주문을 해 가지고 제야 H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에 비해가 여러분들 얼마나 늘었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총선은 서울은 당일 대사전이 6대 4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의 2022년 대선에서는 거의 5대 5로 육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특별하게 보셔야 될 것은 사전을 가장 광분해서 늘리는 데는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호남권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기는 아주 현저한 격차로 사전 투표가 높습니다. 4대 6 4대 6 4대 6 4대 6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선거 공정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선관위 사람들은 계속 사전 투표를 높여 가지고 2016년에 8대 2에서 2022년에는 5대 5에서 그다음에 지금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처럼 다음 번 선거에서는 다음 대선 다음에 선거에서는 여러분들 당일과 사전을 4대 6에서 그다음에 더 힘을 얻으면 뭡니까 3대 7에서 2대 8에서 1대 9로 바꿔 가겠죠. 선거가 완전히 장악당하게 되면 3대 7이나 2대 8이나 1대 9로만 만들겠죠. 그리고 여러분 국민들을 완전히 체면을 걸 겁니다. 아 사전 투표율에 더 많은 인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빵빠라빵 빵빠라빵 이렇게 하면 유튜브도 때리고 광고를 해가야 됩니다. 정신없는 국민들은 또 다 넋이 나가 가지고 다 사전 투표 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고등수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양심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를 계속 역대 선거마다 올려 가지고 호떡장사가 반죽을 만드는 것처럼 반죽의 가장 필수 요소가 뭡니까 위조 사전 투표자 선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세 개를 하나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총선 중간이 2020년 총선 그다음에 하단이 2022년 대선입니다. 이 서울보시기 바랍니다. 당일대 사전이 8대2 6대4 5대5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겁니다. 호떡장사가 여러분들 호떡을 만들려면 반죽을 만들려면 반죽이 뭡니까 바로 사전 투표자 수를 늘리는 겁니다. 호떡장사가 여러분들 반죽이 사전 투표자 수를 늘리는 겁니다. 8대2 6대4 5대5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미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뭐죠 4대6 당일사 사전육으로 이미 다 바뀐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쏘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종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투표장에 와서 표만 찍고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조선 사람들아 우리가 결과를 만드는 거지 너희들은 그냥 순한 양처럼 이틀간 이름 준 사전 투표율이 나와서 표를 던지든 말든 관계없고 우리는 실제 사전 투표를 뻥치게 가지고 발표 사전 투표를 발표하고 거기서 이런 위조 사전 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8대2 6대4 5대5 다음 선거에서 뭡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스템 4대6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도 결정하고 국회의원도 결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대한민국 조작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시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이 비율 보시기 바랍니다. 80.5% 대 19.4% 서울특별시 이걸 2020년 총선 59.7에 40.3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대통령 선거에 더 심하게 뭘 바꾸는 거 아니까 51 대 48로 바꾼 겁니다. 총선보다 훨씬 더 사전 투표 비율을 8% 이상 정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죠 호떡장사가 반죽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반죽은 사전 투표자 수입니다. 2016년에 비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대 사정 비율이 80 대 19였습니다. 이거를 51 대 48로 늘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렸죠. 2016년 총선 대 사전 투표율이 19.5%인데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사전 투표율을 48.4% 늘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뭐죠 웃기는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코스모스님 말씀처럼 웃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기가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을 제가 오늘 이 자료를 특별하게 jihni와 함께 부탁한 것은 테이블을 보는 것보다도 보통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막대그래프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를 특별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선거를 여러분이 보실 때 너무 헷갈리니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을 비교해 보시면 그냥 서울만 보면 다 나옵니다. 서울만 보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사전투표 상세 분석 공병호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겠지만 한번 정리정돈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정돈을 간단하게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2016년 총선하고 2020년 총선해서 8대1을 6대4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6대4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부풀린 걸 뜻하거든요.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령 사전투표소가 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전투표는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한 달 이상 전에 그냥 전부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전부가 참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이나 이런 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의 진실은 이렇다 이게 다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2016년에 당일 투표 득표일과 사전투표 득표일의 8대2가 2020년 총선에서 6대4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렇게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 사례를 여러분 가장 좋은 사례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유령 사전투표자수 3만 7771표를 확보한 다음에 강서구의 20개 동과 거소투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에 다 더해 준 겁니다. 더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의 3만 6,567표가 2022년 또 6월 1일 2023년 또 10월 11일 1년 4개월 만에 7만 4,200표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3만 7,771표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분수한 겁니다. 3만 7,701표 사전투표가 실제 15%를 22% 여러분들 뻥튀게 해가지고 7.5%를 올리고 3만 7,771표를 유령 사전투표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쑤셔 넣는 방법은 이렇게 한 겁니다. 진짜 투표지 두 장마다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3분의 1은 가짜 3분의 1은 진짜 선관위 발표는 3분의 3 진짜와 가짜를 합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딱 정리해 보니까 유독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당일 투표지 백당당 사전투표지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87장으로 2022년 또는 2020년 2022년 지방선거는 49장만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이 방법이 계속 사용돼 왔던 겁니다. 2016년부터 이게 여러분들 다행스럽게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도 그냥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자기 머리를 탓해야 되지 이렇게 표를 쑤셔 놓아준 겁니다. 표를 이렇게 쑤셔 놓아준 겁니다. 그게 언론에 발표한 게 다 가짜인 겁니다. 가짜 페이크 15.09%를 22.64% 이런 더 뻥튀게 국민들을 쏘긴 겁니다. 그래도 수사한 분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여러분들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20개의 여러분들 선거구 가운데 염창동을 보게 되면 2824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37,771표 중에서 20개 동 가운데 하나인 염창동에 2824표 화곡본동에 1831표 화곡본동에 1831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똑같은 털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이게 노원병입니다. 진짜 4장마다 가짜 1장을 집어넣어 준 거죠. 이게 노원에 상계 1통 1208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조작된 후보별 덕표수를 분석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거물들이 없다 있다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선관위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다 분석했습니다. 5표마다 진짜 표 5표마다 여러분들 민경욱의 의문은 5장마다 1장 선관위 발표된 자료에 6분의 5는 진짜 6분의 1은 가짜 노원병은 5분의 4는 진짜 5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인천연수월 송도 1동에는 1068표의 가짜표가 들어갔고 진짜는 5341표고 진짜 투표자하고 가짜 투표자 합쳐서 송도 1동에 선관위가 6409표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언제 했는지 사전투표의 양일 사이에 어떻게 했는지 사전투표의를 부풀리고 위조사전투표 확보한 다음에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몇 장당 가짜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누가 했냐 그것만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어떤 놈이 했나 이것만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표를 집어넣은 것은 다 찾아낸 겁니다. 이제 2017년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몇 표를 쑤셨는지 언제 했는지 다 찾아낸 겁니다. 유일하게 못 찾는 거예요. 어느 놈이 했는지는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어떤 놈이 했는지만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이제 밝혀진 거죠. 이 밝혀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은 제야 전문가고 다음으로 기여하신 분은 제야 H님이고 그다음에 제야 K님이고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장영우 대표도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업자는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표를 이렇게 쑤셔 넣고 국민들한테 가짜 사전투표회를 발표해도 다 침묵한 겁니다. 이 죄가를 어마어마하게 다음에 치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다 덮고 무슨 뭐 폼 잡고 국민이 어떻고 헌법적 정보가 어떻고 다 우스운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가정스러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2016년 총선의 제주갑 입니다. 10장마다 한 장을 훔친 겁니다. 10장마다 제주갑은 아주 낮습니다. 사전투표율을 1.32%를 조작을 했네.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조작하는 과정에 규칙을 쓴 겁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서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역으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죠 규칙을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그 숫자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 숫자를 분석해서 숫자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다 찾아낸 거죠. 1.32%를 그러니까 여기는 10장당 한 장 10분의 1은 가짜 투표지고 10분의 10은 진짜 투표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조작된 투표지 개수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이게 제주갑 이게 제주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얼 이게 이제 총 2333표를 집어넣는데 관에 5장당 한 장 관에 10장당 한 장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걸 종합하게 되면 선거인수 균으로 1.38%를 뻥튀기한 거네요. 여기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면 표를 한 사람에게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지 100장당 정상적인 경우는 20장을 받아야 되는데 더불음유당 후보입니다.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100장당 26장을 받은 걸로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는 9.72%에서 11.11% 정도로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대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져 온 이유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사전투표율을 계속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계속 이렇게 부풀려 왔구나. 당일 투표율을 낮추고 사전투표율을 계속 푸른색을 이렇게 역대 선거마다 올린 사전투표율 20% 사전투표율 40% 사전투표율 여러분 50% 이 이유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호떡 호떡장수가 호떡을 만들려고 하면 반죽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반죽이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위조 사전투표자 선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면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것은 선관위가 어떻게 개입했느냐 언제 개입했느냐 어떻게 개입했느냐 얼마나 훔쳤느냐 이게 여러분들 밝혀지는데 크게 역할을 한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런 간이 크면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가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간이 커진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언론에다가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발표한 사전투표율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7.55%를 뻥튀기하고 3만 7771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가장 대표 사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어떤 규칙을 사용했는가를 추적해보니까 결국은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사전투표장에 두 명이 올 때마다 각자 사전투표지로 한 장씩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밝혀지게 된 겁니다. 몇 장마다 한 장을 넣을 것인가만 결정하면 모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열 명이 올 때마다 한 장 11분의 1 사전투표장에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명이 올 때마다 한 장 3분의 1씩 여러분들 각자를 이렇게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반드시 7.5% 부풀려야 그래야 호떡장수가 호떡장사가 여러분들 뭐죠 호떡장수가 반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3만 7771표가 있어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해서 사전투표를 올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에 이게 2016년을 기준해서 100으로 하게 되면 2020년 총선에 여러분들 당일 투표는 85.4로 줄이고 관내 사전투표는 174.9로 늘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271.2로 늘린 겁니다. 이게 모든 기준점이 2016년 총선입니다. 총선을 2016년 총선을 100으로 해가지고 당일은 줄이고 관내는 여러분들 뻥튀기하고 관내는 뻥튀기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이유가 호떡장수가 호떡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 숙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하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jrh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2020년 총선에서는 2016년보다도 2016백을 기준으로 해서 당일은 줄이고 90.5로 관내는 늘리고 157.1로 관내는 267.1로 늘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관내 관내에서 157 267로 늘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유령사전투표자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숙소 넣는 겁니다. 호떡장수가 반죽을 만들면 반죽이 반드시 위조 투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자면 이 jih님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것은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총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2020년 2020년 총선 이 그랩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전문가로 저만큼 하실 수 있겠죠. 나만큼 설명하실 수 있겠죠. 이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뻥띠기해야 소개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였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올라간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그 대신에 당일 투표율은 낮춘 거죠. 이거 지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거는 2022년 대선입니다. 이때는 더 무자비하게 한 겁니다. 당일은 90위로 100에서 90위로 만들고 줄이고 그다음에 관내 관외 사전투표는 220 100에서 227로 관내 사전투표는 369로 만들어가지고 이 227 369가 다 100을 넣은 거 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위조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쑤셔 넣어주는 거죠. 진짜 몇 장당 한 장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어느 놈이 있는가만 못 밝힌 겁니다. 호떡장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끈하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관심은 그러면 4월 10일 총선 호떡장사들이 얼마나 이런 장사를 열심히 할까 그게 관심인 거죠. 지금 예상은 이거보다 더 화끈하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보다 더 화끈한 그래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니까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당일은 100에서 83으로 줄이고 관회는 여러분들 100에서 240으로 늘리고 관내는 363으로 늘리고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 조사해보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몇 표를 여러분들 쑤셔 넣은 겁니까 240만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집어넣어도 윤 후보가 24만 7,077표 자이로 승리한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이거는 개인적인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누구나 이름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역대 선거의 후보별 득표소 자료를 다 받아가 분석한 겁니다. 뭐 손도 안 댔습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한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최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어마어마하죠. 관내 사전표표 늘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경남 경북 최종 경기 강원 기준점은 2016년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2022년 이게 잘못됐네요.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입니다. 한 번 보시죠. 서울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훨씬 더 이런 조작을 심하게 한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와 거의 여러분들이 200 한 60 70이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300 한 50까지 늘린 거죠. 서울을 관내 사전투표를 2020년 총선에 쓴 여러분들 2016 기준으로 약 260 70인데 관내 사전투표가 2022년 대통령 선거는 350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수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더 화끈하게 했다는 거죠. 역대 선거를 갈 때마다 사전투표를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한눈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숫자가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것은 그냥 가공을 전혀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자료를 받은 다음에 jrh님께서 그냥 전체의 100%에서 당일과 사전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계산해가지고 2016년 기준으로 환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는 호떡장사가 하고 갔다는 거죠. 호떡장수는 호떡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늘리거나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죽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반죽이 바로 위조사전투표자수입니다. 위조사전투표자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율을 모르게 다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한번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40일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본인들이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어느 유세장에서 한동훈 씨가 나의 글맞지 않게 폴짝폴짝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강원도에 또 인파가 밀려가지고 그렇게 뭐 한영인파가 좋은 일입니다. 인파가 밀리지 않는 것보다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득표수를 만드는 거죠. 득표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너무 절박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는 거라고 봅니다. 압승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에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선거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으냐 대통령 인기가 2년도 안 됐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상상초련한 대로 이른들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4월 5일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조작까지 할 필요가 없는 선거인지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지만 그것도 심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10번을 한 겁니다.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10번 정도를 동일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모든 선거를 조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선거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것은 과거의 경험을 미뤄보면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을 계속 보려고 하고 원하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미래라든지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을 접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믿음 확신이란 것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고 기소 대상도 되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게 그 정도로 무지합약 이름들 선거를 만져도 대통령 이하 모두가 다 입을 다물었던 거죠. 그게 본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이름면 확신일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국힘당이나 대통령은 말씀을 안 하실 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구성요소를 보게 되면 저는 그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선거에 손을 안 대는 것은 너무나 이례지고 예외적인 경우인데 확률을 아주 낮게 봅니다. 이제 누가 누구의 여러분들 그런 전망이 오를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0일 지나게 되면 누가 곡소리를 낼지 그냥 그게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래서 한 4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도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 그것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더 이렇게 선거의 진실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료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람들은 너무나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좀 깊게 생각해보려고 안 하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즐겨 인용하는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2022년 6월하고 2023년도 11월달에 같은 지역의 선거에서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가 폭등을 합니까 따불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걸 보고도 정상적인 선거라고 생각하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딱한 거죠. 1년 4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따블로 뛴 겁니다. 따블로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간이 컸으면 이렇게 가짜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함께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2판 4판 깽판 인 거죠. 이걸 다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투표자 수 실제로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투표소 단위별로 이렇게 개수 카운팅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 가슴을 작성해서 전국의 1만 8천개 투표소에서 정확하게 관내 사전투표 몇 사람 관내 사전투표 몇 명인 것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정리정돈해가지고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제가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경청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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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